양평군 문서 이 부분의 본문은 양평군의 행정구역입니다. 양평군의 행정구역은 이륩 11면의 하위 행정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행정중심지는 양평읍이다. 양평군은 2020년 6월 말을 기준으로 인구는 5만6647세대 11만9153명이고 인구의 26.1%가 양평읍에 14.9%가 용문면에 10.9%가 양서면에 거주하고 있으며 상위 3개 읍면에 인구의 52%가 집중되어 있다. 중앙선, 편집, 왼쪽 화살표, 양수역, 신원역, 국수역, 아신력, 오빈역, 양평역, 원덕역, 용문역, 지평역, 석불력, 일신역, 매공역, 양동역, 삼산역, 오른쪽 화살표,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양평군의 인구는 2019년 현재 11만 7082명이며 인구 밀도는 104명이다. 0에서 14세 인구는 13.2%, 65세 이상 인구는 18.3%이다. 생산연령층인 15에서 64세 인구는 68.5%로 전국평균 72.8%보다 비율이 낮고 유소년인구부양비는 19.2%로 전국평균인 22.8%보다 낮고 노년인구부양비는 26.7%로 전국평균인 14.5%보다 높다. 여자인구 100명당 남자인구를 나타내는 성비는 102.6으로 남자가 다소 많다. 2010년 양평군 산업의 총종사자 수는 25,292명으로 경기도 총종사자 수의 0.6%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농림어업은 157명으로 0.6%의 비중을 차지하며 광업 및 제조업은 1,288명으로 5%의 비중을 차지하고 상업 및 서비스업은 2만 3,847명으로 94.2%의 비중을 차지한다. 2차 산업은 경기도 전체의 비중보다 낮고 3차 산업은 경기도 전체 비중보다 높다. 3차 산업 부문에서는 도소매업, 운수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문화서비스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9년 말 중앙선이 복선전철화되면서 남아있던 폐선구간을 활용한 자전거도로가 2011년 10월 8일 개통하였다. 남양주시 팔당역부터 양평군 양근대교까지 26.8km의 자전거 전용 도로이며 폭 4.5m로 양방향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팔당역부터 아신역 구간의 25.6km를 폐선구간을 활용하였으며 한강 자전거길과 이어지는 남한강 자전거길은 주변 경관이 아름답고 기존의 철로와 간이 역사, 터널, 북한강 철교를 그대로 살린 점이 특징이다. 중앙선 팔당역, 양수역, 신원역, 아신역, 오빈역, 양평역과 접속된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 하나를 이루는 양수리의 순우리말인 두물머리는 연인들이 즐겨 찾는 장소이다. 2016년 9월 18일 양서면 두물머리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만들고 운영하는 문화공간 두머리를 개관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문화공간에서는 도자공예, 나전칠기, 고가구와 동네 농부가 만든 꽃차 등 주로 지역에 사는 작가와 농부들이 생산한 상품을 상설 전시 판매한다. 1년 내내 아름다운 수련을 볼 수 있는 세계수련관이 있으며 장대한 연못의 연꽃이 장관을 이루는 곳이다. 두물머리와 인접해 있다. 세미원의 어원은 물을 보고 마음을 씻고 꽃을 보면 마음을 아름답게 하라는 옛말의 근거를 두고 있다. 황순원 문학촌으로 유품과 작품이 전시되어 있으며 진검다리, 섭다리 개울, 수숫단 오솔길 같은 소설 속 배경을 재현한 체험장이 있다. 중앙선 폐선 구간을 활용한 레일바이크는 용문역 물결표 원덕역 사이 구간에 개설되어 있다. 산새가 부드럽고 등산로가 순탄하여 가족산행이나 가벼운 주말산행에 적합하다. 산 중턱의 수종사에서 내려다보는 남한강과 북한강의 경치가 무척 빼어나다. 수도권 지역의 청계산 중 유일하게 북한강을 전망할 수 있는 산으로 정상에 서면 두물머리 일대의 경관이 장관이다. 산 정상에 오르면 양평군 내 7개읍 면이 내려다 보인다 해서 칠흡산이라고 불리며 본래길이 잘 조성되어 있다. 높이 1,157m의 용문사는 경기의 금강이라고 불리며 산의 남동쪽에는 동양에서 가장 큰 은행나무가 있는 용문사가 있다. 양평읍 양글리에 세워진 미술관으로 전시관, 교육시설, 컨퍼런스 룸, 라이브러리, 키디룸, 세미나실, 카페 등으로 구성된다. 양평곤충전시실, 국내외 곤충전시실, 곤충체험실 등의 상설 전시공간과 기획전시실, 영상교육실, 포토존, 수장고 등으로 구성된다. 보물 양평군의 군수를 선출하는 선거에 대해서는 양평군수 선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군수, 부군수, 문화복지국, 균형발전국, 신성장사업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분류, 양평군 출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